찬밖에 국화를 심고 시작 찬밖에 국화를 심고 찬밖에 국화 밑에 국화 밑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잘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좋았어요 뒤에 마무리가 아닌 부분이지 그렇게 해요 국화 밑에 이런 게 쏘아져야 돼 국화 밑에 밑에 그렇지 던져 밑에 그렇지 어디가 감이야 그럼 감이야 감을 놓치지 말아야 돼 지금 원수까지 잘한 건 아니지만 감은 그거야 감은 맞았어요 국화 밑에 국화 밑에 국화 밑에 국화 밑에 국화 밑에 음 고맙습니다 비슷하게 가사 술을 술을 피죠 피죠 눈이 노니 그런거야 국과 밑에 술을 피죠 노니 국과 밑에 술을 피죠 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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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그냥 소리가 나 국과 밑에 술을 피죠 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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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 밑에 술을 피죠 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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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죠 노니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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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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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ls Glück 노니 노니 술 입자 국화 피자 술 입자 국화 피자 리듬은 술 입자 국화 아아 국화 아아 술 입자 국화 아아 피자 피자 술 입자 국화 아아 피자 그렇지 벗님 오자 벗님 오자 잘하시네 벗님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올려 쓸어서 말아 올려 벗님 벗님 오자 아아 잘하시네 잘하시네 벗님 오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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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해하실까? 잘 가르쳐주시오 오! 너무 잘하신다 명찬되겠다 술리자 국화 피자 술리자 국화 피자 번뇨 보자 다리 돈네 번뇨 보자 다리 돈네 아이 이기야 아이 이기야 잘하셨는데 거기서 아이 이기야 아이 이기야 시작 아이 이기야 하늘 거기서 막 내야 돼 하늘 아이 이기야 넓어서 팍 쳐야 돼 아이 이기야 이기야 하늘 하늘 이기야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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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소라 권고 청소라 밤새도 밤새 밤새 새 밤새 밤새 애도록 애도록 그렇지 밤새 애도록 시작 밤새 밤새 노 보라 보리라 노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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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보라 보리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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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야호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야 돼 아 이 이 야호 야호 시작 아 이 이 야호 검은 여기서 검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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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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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올라가 아 아 그렇지 힘있게 올라가면 안 돼 못 이긴듯이 올라가 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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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ge 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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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뚜나네 창밥 시작 창밥기 시작 창밥기 아 기회하지 말고 창밥기 창밥기 이렇게 가야 돼. 머금어서 창밥기 슬프지 않아요. 머금어 창밥기 이렇게 시작 창밥기 국화를 심고 시작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국화 밑에 국화 밑에 너무 기태하지 말고 밑에 밑에 그렇지 국화 밑에 국화 밑에 국화 밑에 국화 밑에 국화 밑에 국화 밑에 술을 빚어 놓으니 국과 밑에 술을 빚어 빚어 놓으니 놓으니 시작 놓으니 놓으니에 뭐가 있어야 돼 놓으니 놓으니 국과 밑에 국과 밑에 술을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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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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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금 쉬워줘야 돼 왜냐면 뒤에 거 준비해야 되니까 다시 갑니다 국화가 어려우니까 국과 밑에 국과 밑에 술을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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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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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떨어져야 돼요 약간 떨어져도 됩니다 놓으니 시작 놓으니 그리고 국과는 저거 치였자 백조간이 치였자 손끝으로 찌르듯이 꾹 찍어 쿵 과 밑에 수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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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저 휘저 휘저가 7,8에서 바로 나와야 돼 휘저 시작 휘저 노으니 그러니까 장단이 이게 느짓느짓해도 그 고리 고리 사이에 하나도 이게 느조한 곳이 없어 바로바로 달고 가야 돼 이게 수룰이 5박에 나와 5,6박에 수룰 휘저 7,8 이거 가뻐 숨이 가뻐 응? 식임새가 많고 숨이 가뻐 이 팔을 넘기면 안 돼 그 박 속에서 다 이리저리 요리를 해줘야 돼 이거 봐봐 목 넣는다고 장단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열두 박을 엮어보면 국과 밑에 손을 비춰 눈이 숨 가뻐 응? 그냥 이거를 촘촘이 엮어 가야 돼 어휴 쉬는 시간 없어 국과 밑에 시작 국과 밑에 술을 비춰 우리 순립자 국과 피자 순립자 국과 피자 피자 순립자 누군지는 참 잘하네 여기 어른들께서 누군가 절견하겠소이 예수하겠소이 예수하셨소이 아니 예수하셨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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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순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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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 피자 국과 피자 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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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국과 아 아 뒤집어 둥근 한번 국과 아 피자 국과 피자 피자 국과 피자 국과 너무 잘하신거야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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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바퀴 돌려 국과 아 피자 국과 아 피자 그렇지 순립자 다시 순립자 국과 아 아 피자 순립자 국과 피자 봇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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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상적게 내 왠우더라도 다리도 네 봇니 봇니 언니 모자 다리 돋네 시작 언니 모자 다리 돋네 그렇지 아이 이 이 야 이 이런게 아이 이 야 다리를 하나 더 아이 이 야 시작 아이 이 야 건보 시작 건보 청초라 밤새도록 시작 밤새도록 노랄라 우리라 노랄라 우리라 해논 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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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랄라 여기 잘 골라 가지 말고 그냥 노랄라 이렇게 해야 돼 또 올라 오리라 또 올라 아름다운 동그랗게 가는데 고는 그냥 새음으로 내장해야 돼 또 올라 오리라 다른 거 같지 말라고 해 그 줄 것은 다른 거 같지 또 올라 까지 오고 오리라 해 노 오리라 보리라 해 해 한줄씩 명언이시여 창박 안 돼 한줄씩 갈 거야 내가 한 번 따르세요 네 창박 국화를 심고 창박 국화 국화 밑에 술을 빚어 놓으니 술립자 국화 빚자 헌니 모자 털이 돋네 술립자 술립자 국화 빚자 헌니고자 황니고자 황니고네 아이 이야 검은고 검은고 청 청 청 아 아 검은고 청 청 흥 청 흥 청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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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는 잘해요 흥 너무 잘하는거니? 여기 액기스 같아 너무나 둘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양사이드에서 너무 잘하는거야 양사이드에서 너무 잘하는거야 앵기는 날이야 왜 이렇게 일취월장 느는거야 왜 이렇게 늘어 왜 이렇게 늘어 가세에 빠져가지고 너무 슬퍼 술류가 있어요 술류가 있어요 구카 갈 술 친구 너무 좋아 가을에 있을거 다 있는거야 구카 갈술 친구 얼마나 좋아요 가을에 전혀 선생님이 쭉차가는거 같아 휴학자꾸만 하시는건 한게 모르지만 아 선생님 여기 3대가 가셔도 남는척인데 3대가 가셔도 남는척인데 이거 너무 좋아 이거는 저기 뭐야 그 남선사 개송시잖아 아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전공은 나를 보고 엽시 살라하니 엽시 살라하니 방욕도 벗어놓고 성댐도 벗어놓고 성댐도 벗어놓고 꿀같이 하랑같이 살다가 가라네 아이고 태권도 하라고 성화가 나네 그것도 좀 배워줄거야 듣기만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